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이스타를 발급받아서 3개월씩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B1, B2 방문 상용비자 등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주로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하청회사들로부터 수송선, 시운전, 파이플라인 건설, 용접 등의 일을 할 근로자를 수십 명 미국에 보내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 일을 시켜야 하는데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의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민가를 애청하시는 구독자분들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회사 관계자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한국에서 근로자들을 파견 보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L1 상사 주재원 비자와 E2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 비자는 신청자 자격 조건이 결정권을 갖는 회사 내 매니저나 아니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박사급 등의 연구원이나 수석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공, 장비 등 이런 기능 인력들은 L 비자의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E2 취업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회사에서 한국에서 파견 보내는 기능 인력들과 같은 조건에 현지 근로자를 찾을 수가 없고 한국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비자 공이 한국인 신청자 한 명당 그에 상응하는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적어도 두, 세 명 정도 채용하는 식으로 회사 규모를 늘려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이스타를 발급받아서 3개월씩 근로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B1, B2 방문 상용 비자 등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담을 진행할 때면 애석하게도 저로서는 현재 비자 체계에서 마땅하게 진행할 만한 비자가 없다는 그런 답변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나프타 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라든가 또 역시 미국과 오코스 동맹을 맺고 있는 호주 등의 국가와 같이 이들 국가만을 위한 특별한 별도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인 전용 비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다루어졌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비자 지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들은 그럼 이렇게 제한된 환경화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우선 체류기간이 비록 단기이고 미국에 가는 업무가 정식 근로가 아닌 그냥 단순한 출장 개념이라면 이스타라든가 B1B2 상용 방문 비자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장기간의 근로를 위한 경우라면 그나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E2 취업 비자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E2 신청 조건, 즉 미국 내 회사에서 한국에서 파견 보내는 기능인력들과 같은 조건에 현지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고 계십니다. 다만 E2 취업 비자의 경우에 영사에게 신청인의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을 짜야 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 준비 그리고 인터뷰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자가 거절되어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준비 자체가 너무 엉성하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서류와 진술로 인해서 거절된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 인력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많은 회사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인지하시고 파견 보내고자 하는 인력의 이력과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하게 될 업무 등에 따라서 인력별로 어떤 분이 이스타가 적합하고 또 어떤 분이 방문 비자가 적합하고 또 어떤 분이 E2 비자가 적합할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잘 배분해서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인력을 파견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비자를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차게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